어떤 파지는 누군가의 독서가 된다. 너무 내 멋대로인 독서, 파지. 안녕하세요, 보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포입니다. 확진자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가요? 근데 신규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래도 오늘 기준으로는 82명, 100명 아래로 내려가기는 했네요. 그런데 또다시 개천절에 커다란 집회가 예고돼 있다고 해서 집회 못하게 한다고 하지 않나요? 네, 그런데 강제로 올라오기라도 하면 다시 또 충돌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좀 불안한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 큰일이네요. 저희 이번 주제가 생계인데 학원에서 그냥 일을 하는 프리랜서다 보니까 저번처럼 2.5단계가 되면 굉장히 큰 타격을 받거든요. 학원이 제일 먼저 못하게끔 영업 정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한 주는 쉬고 한 주는 캠을 켜가지고 애들이랑 온라인 수업을 했는데 어찌나 민망하던지 할 말이 되게 없어요. 캠을 켜고 하면 그리고 애들도 얼굴도 잘 안 보여주고 그래서 손이라도 보여라 해가지고 손 보이면서 하는데 한 중학교 남자애는 온라인 수업 끝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학원에서 만났더니 선생님 얘는 선생님 수업 틀어놓고 트위치 봤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줄 알았다. 그랬죠. 개찬절 집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한테도 회사에서 정리예고 이야기들이 저는 이제 피해가기는 했는데 그렇게 피해가서 얻은 제 생계가 이미 이제 정리예고가 대상이 된 분들 생각하면 좀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코로나 영향을 받은 건가요? 회사도? 아 그런가요? 코로나가 확실히 생활이나 생계뿐 아니라 예술가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원래 저희가 파지를 만들면서 서울시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열었냐면 Art Must Go On이라고 예술은 계속되어야 한다? 라는 캐치프라이즈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네. 영화 바람이 되게 좋으시네요. 그런가요? 그게 어떤 거였죠?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게 이제 예술가들이 설치미술이나 공연예술 같은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다면 그걸 컨텐츠로 제작을 해서 계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맞아요. 공연대관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었죠. 근데 거기에 문학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문학 부분으로 해서 신청을 하려고 신청서까지 다 쓰고 그쵸? 신청도 다 쓰고 예산도 다 집행을 해두고 혹시나 해서 제가 전화를 확인해봤는데 이제 어떤 물건을 구입하는 것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마이크 가지고 하니까 어떤 방송 장비를 사는데 하는 것들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날 당일에 바로 접어버렸죠. 근데 이제 그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도 어려움이나 이런 게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치예술이나 공연예술 같이 애당초에 그런 컨텐츠에 속할 수가 없는 작품들도 지원금을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유튜브로 촬영을 해서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영상으로 남겨야 하는 근데 그렇게 해서만이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을 이제 그들의 마음이 또 한편으로 아프게 공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쵸. 국가에 예속되는 거죠. 나의 작품이. 네. 말하자면 예전 시대에 후원자들에게 후원을 받으면서 작품을 제작했던 예술가들의 모습과 지금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체가 귀족이란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된 거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기로 했던 토끼 이야기 대준도 문장이라는 문예지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런 후원자들의 어떤 후원을 받으면서 순수예술을 제작을 할 수가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부시가 조금 더 설명을 얹혀줄 수 있나요? 근데 조금 수정할 게 있다면 후원자들이 아니고 한 개인의 후원자예요. 친구였던. 한 친구가 자신을 그렇게 후원을 해준 거죠. 그리고 거기에 소속되어서 활동했다기 보다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걸 만들어 나간 거죠. 자기가 편집자이자 주관이니까. 문장이라는 잡지의 특성 자체가 생각해보면 1930년대 후반은 되게 뒤숭숭할 때예요. 지금 39년에 문장이 만들어지면 중일전쟁이 막 시작됐을 때니까 그리고 36년도에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과 동맹이라는 카프라는 위대한 단체가 해산되죠. 강제로 해산되고 5년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도도한 귀족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 문장이 창간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시기에 문장은 자립적인 돈의 원천이 있으니까 무관하게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예술가들 그냥 문인뿐만 아니라 화가들, 서예가들까지 포함시켜서 문장이라고 쓰는 매번 다른 서예도 쓰고 예쁜 그림도 가지고 있고 화가들의 그림이나 그런 비평도 많이 실었던 잡지인데 생각해보면 되게 아이러니예요. 이태준이라는 시대의 모더니스트가 가장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어떤 서예라든지 동양화에 신취하고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잡지를 만들었다는 것 그 자체가 좀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 점이 좀 많이 지금도 연구자들한테 많이 연구가 되고 비판이 되기도 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점이 우리에게 파괴해야 할 전통이라는 것이 당초에 없었고 이태준이 발견했던 우리의 전통이라는 게 오히려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게 아닐까 도의려 모던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아닌 거 아닌가요? 그 내용은 제가 방금 보여드린 어떤 연구소에서 뺏긴 말 같은데요. 혹시나 그 다음 말도 해주셔야죠. 왜 그 연구자는 왜 이태준이 그렇게 전통적인 것들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그렇게 차용하게 되었는가 라고 할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증오하지 못하는 것은 종종 존경하게 된다라고 오히려 우리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일체 시대로 인해 단절이 되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런 전통적인 요소들을 새롭고 신선한 것으로 발견하고 그걸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모던이스트의 행보와는 전혀 상반된 길을 걷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거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개인적이라고 얘기했던 건 아무래도 정확한 출처를 밝히기가 좀 손유경 선생님의 슬픈 사회주의자라는 연구서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근데 그건 이제 저희가 판소리 같은 전통적인 어떤 우리 장르들 있잖아요. 줄타기라든지 그런 걸 바라보는 관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전에 송소희 씨라는 되게 아기자기하고 귀여우신 소리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좀 변형을 해서 그 창법으로 발라드도 부르시고 뭐 이것저것 부르는데 그걸 가지고 이게 어떻게 판소리냐 라고 비판을 하는 시선도 있었는데 그게 하나의 이제 맨점인 것 같아요. 꼭 전통이라는 거는 옛 과거에 머물러서 그 창법 그대로 가야 하는 것이고 바뀌면 그것은 전통이 아니고 그게 전통을 바라보려는 어떤 전통을 일부러 존경하려는 그런 시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전통을 증오하려면 전통을 내재해야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지리멸렬해지면서 새로운 양식과 충돌을 일으키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장르가 또 탄생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내버려 둬야 하는데 내버려 둬야 되죠. 내버려 두지 못하고 후원자들이 그런 것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죠. 아 그런가요? 전 오히려 그 장르를 좋아하는 팬들 아니면 그 장르를 창작하는 창작 계층들 안에서도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대시를 되게 좋아하는데 요새는 이제 이미지의 시대잖아요. 디카시라는 개념이 만들어졌어요. 디카로 찍은 디카도 되게 옛날 말이다. 그죠? 요새 디카라는 말을 안 쓰니까 이미지 사진을 하나 탁 해놓고 그 사진에 알맞은 사진과 서로 융화되는 시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확 혐오감이 들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시를 왜 텍스트로 내버려 두지 않고 저렇게 이미지와 융화시켜서 저렇게 하려고 하지? 하는 생각이 저한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포의 경우 그런 경우 없나요? 저는 이제 이제 제가 또 옛 세대가 돼버렸다고 느끼는 게 틱톡이라는 어플이 있잖아요. 저는 확실히 틱톡 세대가 아닌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15초짜리 영상을 공유를 하는데 별다른 특별한 내용도 없이 그냥 자기 얼굴을 보여주면서 재밌는 표정 짓고 이제 그렇게 하는 영상들을 수백 수천 개가 수천만 개가 공유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인스타로도 담을 수 없는 어떤 더 짧고 강렬하고 이런 이미지들을 소비하는 거구나. 저렇게까지 해서 나를 표현하고 광고해야 하는 거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거부감이 좀 들더라고요. 진짜 정말로 내용 없는 예술의 시대가 된 것 같네요. 내용 없는 예술이라고 하니까 이건 조르주 아감벤의 에세이집 제목인데요. 저희가 언젠가 다루겠습니다. 그 여기서 이제 조르주 아감벤의 에세이에서 좀 인상 깊었던 구절이 현대 예술 이전에는 페트론이라는 귀족 후원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아트라는 개념도 기술이잖아요. 그냥 아크네 뭐 이런 어원 따지면 그래서 예술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의 생과 살을 갈아서 영혼을 갈아서 뭔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 나에게 장인에게 뭔가 가구를 맡기듯이 자기의 초상화를 맡기면 그에 알맞은 초상화를 그려주는 것 그 자체가 예술이었는데 현대로 와서 관람자라는 개념이 생겼잖아요. 그런 후원자가 없어지고 그래서 관람자는 어떤 자신의 미적 판단과 기준으로 그 작품을 관람하고 어떤 비평을 하게 되고 미학이라는 개념이 새로 생기는 거죠. 근데 현대의 예술가는 이 관람자의 역할로 떨어지면서 예술가와 관람자로 두 가지로 분열된 주체를 다 갖고 있어서 내 예술을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거 가지고 아무런 충격이 없어. 이렇게 보는 관람자의 입장도 갖게 되고 예술을 창작하면서 그냥 아름다운 그 자체를 향유하고 만들려고 하는 그 자체로도 분열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취향의 인간과 예술을 만드는 인간이 분열되어 있다는 그렇죠. 근데 그게 한 예술가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뭔가 글쓰기를 하거나 작품을 만들 때 그런 작품을 볼 때 이제 그런 취향의 예술로서의 인간이 저희 안에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취향이 되게 다양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취향도 그렇고 간단하게 보면 제가 포기하지 못하는 취향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제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컴퓨터를 쓸 때 윈도우는 정말 싫어합니다. 맥이나 아니면 리눅스 같은 그런 운영체제를 좋아하고 저는 평생 윈도우만 써봐가지고 상상이 힘드네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지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취향 같은 거? 저는 음악 듣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오디오나 스피커 아니면 이어폰 들을 때 기계의 최소한의 수준은 갖춰야 된다는 그런 취향이 있어요. 음질충이시구나. 저희 아버지도 그렇거든요. 아버지도 뭔가 오디오 같은 걸 많이 모으셨나 오디오 잡지를 몇십 년째 보고 있죠. 예전에는 그래도 몇 억짜리 보셨는데 요새는 소소해지셔서 몇 천만 원짜리 모시고 근데 막상 사는 거 몇 백만 원짜리고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죠. 그러면 보쉬의 포기할 수 없는 취향은 어떤 게 있나요? 취향 제 포기할 수 없는 취향 이전에 이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그 전구훈 감독의 소공녀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2017년도에 나온 작품인데 그 작품이 어떤 거냐면 그 모델 이솜씨 아시죠? 그분이 이제 배우로 나오신 영화인데 여기 나오는 미소라는 여자 인물로 나와요. 이 미소가 어떤 인물이냐면 그냥 가정부를 해요. 일일 가정부를 그래서 일하고 그냥 생계비를 그냥 그때그때 바로 받아서 쓰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근데 이 미소가 뭐를 좋아하냐면 담배를 좋아하고 위스키를 좋아하고 자기의 하나뿐인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인물인데 어느 날 담배가 폭력적으로 가격이 오르죠. 두 배 그쵸? 갑자기 4,500원으로 오르고 위스키도 새해를 맞아서 올라버려요. 그래서 또 미소가 새치가 있어서 염색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염색약비도 꾸준히 들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들어오는 수입은 똑같은데 담배값도 오르고 술값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포기하냐. 근데 포기할 수 없는 게 취향이었던 거예요. 집을 포기하기로 하고 그냥 캐리어에 짐을 싸고 다니면서 친구 집 여기저기 묵으면서 다니면서 계속 술 피고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그런 생활을 이어가는 그런 영화였는데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영화나 책에 대한 취향도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저는 좀 이미지나 색채가 강한 되게 약간 허세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프랑스의 영화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그네스 바르다라든지 레오카락스 이런 작품들을 좋아합니다. 대표적으로 행복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보여주는 내용은 되게 단순하거든요. 어떤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남자가 옆집에 새로 찾아온 여자에게 어떤 사랑을 느껴서 원래 아내에게 나 이제 다른 여자랑 결혼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그런 단순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이 떠나간다는 걸 암시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이미지적인데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카페에 가서 앉아있을 때 메뉴판을 열어보면 새로운 운명이라는 내용의 메뉴가 들어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간판의 그런 오픈클로즈드 팻말 같은 거를 돌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가게 주인이 돌렸을 때 다시 생각해 볼 것 이라든지 제 취향에 충격을 주고 지금 그런 식의 초현실적인 문구들이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남자의 마음이 호락가락 하기 시작했다는 걸 이미지로 보여주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게 멋있었죠. 저는 이제 영화나 책에 대한 취향은 굳이 안 봐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영화나 책은 별로 제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시간을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게 아니라 제가 되게 비효율적인 인간이어서 그런데 시간을 쓸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감독이 튀어나와서 자기 할 말을 지가 하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인물의 발화를 통해서 너무 툭 한다든지 너무 보여주려고 시퀀스나 장면에 대한 이해를 뛰어넘어서 하려고 하는 것들 김혜순 시인의 인터뷰를 가져오자면 나쁜 시가 나쁜 시인 이유는 시가 아니라 말을 하려고 해서 그렇대요. 시가 보여줘야 되는 게 있는데 시를 넘어서 말을 하려고 한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영화가 영화로서 이미지로 보여줘야 되는 게 있는데 너무 말하려고 안달난 것들 있잖아요. 82년생 김지영 영화 있죠? 영화요. 영화를 보는데도 조금 그랬어요. 너무 많이 말한다 싶을 때는 꺼버려 물론 그런 영화가 방금 지포시가 말한 누벨방그 영화가 추구하는 방향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간다는 걸 이해는 하지만 내가 견딜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못 견디더라고요. 다른 영화 얘기를 해볼게요. 윤희에게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는 김희애 씨가 주연인 영화인데 김희애 씨가 딸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둘 다 성격이 그냥 대단히 살가운 성격이 아니어서 그냥 대면대면하게 두 모녀가 살고 있는데 남편이랑은 이제 막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남편은 경찰인데 근데 한 통에 편지가 김희애 씨에게 날아온 거를 딸이 발견해요. 딸이 먼저 발견해서 뜯어보니까 그게 편지가 일본에서부터 왔다는 걸 알게 됐 거예요. 그래서 그걸 쫓고 쫓다 보니까 엄마의 옛 연인이구나 그래서 서로 아직도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일본 여행을 가게끔 엄마를 꼬드기고 결국 그 지방에 데려가죠. 그분이 계시는 그 지역에 데려가서 그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영화예요. 근데 이게 스포이긴 하지만 그 연인이 여성이에요. 그래서 윤희라는 그 인물은 원래는 여성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냥 남자 경찰과 결혼해서 딸을 낳고 살고 있던 중년 여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만났을 때 서로 아무 말 없이 그냥 걷기만 하거든요. 그런 걷는 장면을 보여줘요. 전 그걸로 충분히 말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윤희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밝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윤희의 목소리로 나레이션을 깔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 여성분에게 편지를 보내는 나레이션을 까는데 내가 왜 그때 너와 헤어져야 했고 우리는 왜 계속 사귈 수 없었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나레이션으로 까는데 아 저기까지는 감독이 가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Too much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러면 이제 생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결국 이 작품이 토끼를 기르면서 생계를 이어가려고 했던 소설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의 일부 제목이 왜 나의 내 생계 당신의 생계가 양심을 아프게 한다며 그렇죠? 그렇죠. 원래 지포가 원래 지포가 카피 기계라고 제가 불러서 제가 툭 치면 카피를 여러 개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번 거는 제가 썼어요. 지포 바빠가지고 그랬더니 툭 치니까 안 나오네요. 자기가 안 지었다고 칼 같죠. 네. 생계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이런 제목을 부시가 지었다는 게 되게 놀라웠는데 왜요? 왜요?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저도 글 썼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양심을 아프게 하는 생계라는 키워드를 떠올리게 됐어요. 저는 현이라는 인물이 양심 양심까지 찔렀다고 해야 될까요? 고통스럽다는 데까지는 동의를 했는데 아 제가 생각해보니까 소설을 읽으면서 중간에 현이 소설 사조에 대한 얘기 자기 어떤 본격 소설을 쓰고 싶은 욕망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빼먹고 읽어버렸어요. 소설이 되게 재밌게 느껴졌을 거예요. 지루한 부분을 제가 빼먹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걸 오늘 알았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 소설은 겉으로 보기에는 토끼치기에 대한 얘기지만 그 안에는 현이라는 소설가가 갖고 있는 내면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기가 신문 소설을 10년 쓰면서 자기를 낭비해오다시피 했는데 본격 소설을 쓰고 싶다라는 욕망을 토끼에다가 투영시킨 거예요. 토끼를 치면 내가 집에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고 그래도 신문 소설에 쓰는 에너지를 토끼 치는 데는 그냥 정신노동은 아니잖아요. 육체노동이니까 정신적인 에너지를 본격 소설에다가 써야겠다라는 욕망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토끼를 치게 됐는데 다음 매기 시간까지 시간이 있음에도 방으로 안 들어가지고 계속 토끼만 바라보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소설을 안 쓰게 되더라. 자기가 소설을 쓰든 뭐든 해야 발표도 하고 계속 소설가의 위치도 유지를 하고 할 텐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아내가 손을 쫙 벌 피가 묻은 손을 쫙 벌리면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자기에게 실상 그것은 물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어떤 소설가적 어떤 양심 그 양심이라는 거는 꼭 윤리적 양심이 아닐 수도 있죠. 소설가적인 어떤 욕망 욕망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카피를 한번 달아봤죠. 저는 그 물을 달라는 내용이 처음에 현이 아내에게 되게 기세등등하게 난 물 좀 다오라고 말했던 장면하고 되게 호응된다고 느꼈어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되게 구조적으로도 처음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물을 달라고 하다가 글을 쓰면서 물을 달라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그 토끼를 잡은 아내가 난 물 좀 달라고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끝이 난다는 게 아마 이태준이라면 생각하고 썼을 거라고 생각하고 썼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제가 1부에서 김수영 얘기를 했잖아요. 김수영이 양계장 할 때 있었던 일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날 양계장에 도둑이 든 거예요. 밤에 새벽에 그래서 딱 나갔더니 술 취한 사람이 양계장이 들어왔는데 이제 딱 걸렸잖아요. 그래서 당신 뭐야 하고 빨리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좀 술이 취해도 맑기는 알아듣는 사람이어서 순순히 나가려고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양계장에 몰래 들어왔으니까 담을 넘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대뜸 하는 말이 여기 출구가 어디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술 취했고 몰래 들어오니까 담 넘어서 들어왔는데 보는 사람 있는 앞에서는 이제 그렇게 못 가겠다는 거지. 그래서 출구가 어디요? 하고 물어봤다는 일어가 있어요. 최소한의 염치네요. 보쉬가 느꼈던 그런 염치? 생계를 유지하면서 염치 없음에 대해서 느꼈던 순간 양심이 찔림 많죠. 제가 학원에서 알바를 하잖아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괴롭죠. 이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저는 문학을 좋아하지만 지금도 문학을 좋아해서 이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작품은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학교에서 진짜 가르치듯이 자유시고 현대시고 저도 왜 그렇게 외워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거를 성적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점에서 괴롭죠. 그게 괴로워서 처음에는 시험이 끝나면 이런 것들을 읽혔어요. 제가 너네가 읽는 시만이 시가 아니다. 요즘 현대신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현대신도 읽혀보고 현대소설도 읽혀보는데 아이들이 안 좋아해요. 즐거워하지 않아요. 즐거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학원에서 되게 기계적이고 어떻게 보면 무기력하고 그런 강사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렇군요. 저는 아까 처음에 초입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리해고 때문에 같이 오랫동안 일하셨던 동료분들이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도 양심의 가책을 좀 많이 느꼈었고요. 왜냐하면 그거를 막 맞고 미리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완전 그냥 순진하게 앉아만 있었던 것 같아요. 지포가 무슨 행동을 취할 수 있어요? 노조를 만들 수 있었겠죠. 노조요? 네. 노조를 만드는 건 사측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노조를 만들면 정리해고가 있을 때 반드시 노조에 동의가 있지 않으면 해고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직원들끼리 공유를 했었는데 흐지부지 됐던 게 결국 지금의 사태가 되지 않았나 좀 그런 후회가 들기는 저도 보충을 하고 온 밤에 한 고등학생이 다음날 국어시험이 있어서 그 학교 보충을 하고 왔어요. 밤이니까 배가 고파서 저 혼자 마라탕 집에 가서 마라탕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 마라탕 집에 또 고등학생들이 있었는데 하필 제가 가르치는 그 학교 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일 국어시험이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아니 나는 글 쓰는 인간들 다 이상한 인간들 같고 시를 왜 그렇게 배워야 돼? 청산별고 왜 그래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후시가 학생일 때도 떠올랐겠네요. 저는 되게 좋아했어요. 국어시간 국어시간 좋아했고 좋아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 학생들의 불만이 오히려 더 더 원석 같아요. 왜냐면 저는 국어를 좋아하면서 그런 의심을 갖지 않았었거든요. 지금은 의심을 갖고 그 의심을 좀 실현시키는 일을 대학원에서 하고 있지만 이상하게 고등학교 때는 그런 의심이 세상 자체에는 있었지만 내가 좋아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원에서 어떤 느끼는 생계가 나에게 주는 양심의 가책은 교과서가 충분히 설득하지 못하는 부분을 나 역시 아이들에게 설득시키지 못한다는 어떤 무력감 그 자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설득하려는 행위 자체가 저에게는 또 생계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겨우 몇 시간이 달랑 주어질 뿐인데 그 안에서 저는 얘네들의 성적을 끌어올리고 얘네를 이해시키는 정도 가 전부인데 그 이해라는 것도 얄팍한 이해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것들이 왜 있는지 거기까지 나아갈 시간이 저에게 주어져 있지 않죠. 그래서 학원에서도 충분히 애들이 왜 이런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한 답할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 의심이 되게 되게 멋진 거야. 그래서 그 의심을 끝까지 안 잃어버렸으면 좋겠다. 그 반항심을 그 반항심을 끝까지 가져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반항심은 대학교 가면 오히려 더 없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대학교에 가서 물론 그 친구가 이과를 이과를 가면 또 이과 학문에서는 대학교 시험도 되게 객관식이고 그렇긴 하긴 하던데 문과를 간다면 커다란 빈 종이에다가 자기 생각을 쓰라고는 하지만 그게 자기 생각 아니잖아요. 대학교에서도 오히려 그 반항정신이 살아있을런지 모르기 때문에 요즘처럼 취업이 힘들어서 아이들이 현명한 또는 아주 처세술에 능한 결정을 하려고 할 때는 그걸 읽기가 쉽죠. 지포는 좋아했어요? 학교 다닐 때?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딱 갔을 때 그래도 첫 학기 모의고사는 굉장히 성적이 잘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나고 나니까 담임선생님이 기대를 많이 하게 되고 저는 오히려 그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어느 날 야자시간에 자리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온 세상이 멍해지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때부터 좀 그런 생각을 지우려고 이어폰을 좋은 이어폰을 사서 음악을 듣는 습관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아 그때 음질춤 취향이 생겼구나. 그때는 클래식을 듣다가 요즘에는 디스코나 힙합도 많이 듣고 여러 가지 넓어졌죠. 저도 생각해보면 제가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선생님은 아나키스트였어요. 거의 거의 아나키스트였어요. 기억에 남는 말들이 뭐였냐면 나중에 너희 커서 결혼하고 애기 낳으면 애 키운다고 맞벌이하고 그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둘 다 직장 때려치우라고 했어. 왜냐하면 아기가 다섯 살 때까지 부모와의 신체적 접촉과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 그게 그게 재산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그냥 직업도 필요 없고 애랑 놀기만 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했어. 본인은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진짜 아나키스트네. 응 진짜 진짜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멋있네. 맨날 정부 욕하고 욕하고 막 그런 얘기만 하다가 수업 후다닥 10분 만에 후다닥 하고 그냥 가버리고 그런 선생님이었는데 근데 제가 그 선생님 후배예요. 같은 같은 학교 같은 과예요. 인연이네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것들을 보고 배워서 그런지 학원에서 애들한테도 그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더 많이 그러니까 저는 할 얘기를 안 한 무슨 애들이 좋아하는 얘기나 재밌어한 얘기나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선생님이 너무 슬퍼서 정신건강의학과를 갔다 왔는데 병명을 진단받았다. 근데 그게 그게 10대 때부터 발병을 하는 건데 내가 이제 발견한 거래. 너희들도 너희들도 너희 스스로의 마음을 돌볼 줄 알아야 되고 그거를 그때 너네 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학원에서 그런 얘기 하고 있고 정말 기억에 남는 선생님일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얘기를 많이 나눴네요. 이렇게 갑자기 더 얘기해도 돼. 자연스럽게 취향이라고 하면 저는 종교에 대해서도 취향이 다시 취향으로 들어가서 놀랬네요. 누가 편집점을 잡아줄 거라 생각하나 본데 종교에 대해서 취향이 있으시구나. 어떤 취향이죠? 저는 다음 까지에서도 소개해드릴 내용과 이어지기는 하는데 커밍순이라고 해둘게요. 아, 좋아요. 가톨릭을 저는 다니고 있어서 근데 취향이라고 하면 되게 단순한데 그 성당에 들어갔을 때 벽돌 건물과 나무들이 주는 어떤 그런 특이한 냄새가 있어요. 나무 냄새, 벽돌 냄새. 오래된 성당에서 나은 냄새죠. 그 냄새가 가져다주는 어떤 처연함이 제게는 되게 취향이 어떤 교회나 이런데 신식 건물에서 나오는 세련됨보다는 그런 그런 점에서 불교의 법당이나 이런 쪽도 좋아하지요. 그런 나무 건물에서 오는 오래된 건물에서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을 그 열망이나 안타까운 같은 것들이 좀 느껴진다고 할까요? 저는 성당 건물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일단 아무도 없을 때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는 성당을 방문하기 힘들죠. 아무도 없을 때 근데 원래는 방문할 수 있었잖아요. 방문했을 때 감실의 그 빨간 불빛이 조용히 혼자 들어와 있는 걸 그냥 보는 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 감실이 성체가 안에 있음을 표현하는 불빛인데 제가 어렸을 때 배울 때 수녀님이 아니 수녀님인지 아니면 같이 영성체받는 친구들이 얘기해줬던 것 같은데 저기 빨간 불빛 들어와 있으면 예수님이 계시는 거래 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1년 중에 딱 하루 꺼지죠. 언제요? 성금요일. 아 왜 꺼지죠? 그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음 그렇구나. 근데 어제는 이제 카톨릭과 배교하겠다고 저에게 말하지 않았었나요? 솔직하게 기도를 했어요. 이제 아 주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봤는데 전 당신을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아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 그냥 믿지 못하는 상태에 그대로 여기 있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제가 믿어서 있는 건 아니죠. 못 믿는데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믿는 자가 옆에 있는 것보다 못 믿는데 있는 거. 네. 거기에서도 뭔가 있겠죠. 결론이 나겠죠. 다음 시간에 얘기해줄 책 제목이 뭐죠? 나를 납작한 토끼라는 책인데요. 다음 시간에 토끼입니다. 다음 시간에 토끼. 네. 대충 아주 짤막하게 얘기해주세요. 이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죽음에 대한 이야기. 토끼. 토끼가 어느날 납작해져 있는 채로 길에서 발견이 거기까지 거기까지 토끼가 납작해진 상태였다는 거. 네. 왜 납작해져 있었을까. 지금까지 보쉬였습니다. 지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